더워. 형 반팔을 잘 입었다. 덥.. 엄청 덥죠? 와.. 여기는.. 캬.. 기가 막히는구만. 야스.. 어머어머어머.. 뭐 있어? 전.. 어 이거.. 어? 유현이 형이 그거지? 아.. 이렇게 다.. 바퀴직, 공유.. 와.. 너무.. 너무 소중하다 이거.. 이건 뭐야? 그걸 누르면.. 이렇게.. 이렇게.. 그랬어요. 이거 뭐야? 캠핑카는 이런 곳에.. 움직여야 하니까.. 또 이거 운전했다, 그래서? 오늘은 안 했어, 연습만 해 봤어요. 이럴 거.. 야.. 이런 것alley지 잘 걸어놔야지 안 걸으면 다.. 난리 나는 거 아냐? 그치? 식용유, 올리브유, 들기름, 참기름, 부축기름, 와.. 이렇게 이런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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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짱이야 근데 명이 너도 여기 오늘 처음 온 거 아니야? 아 저는 벌써 벌써 마스터했어? 아 네 마스터했죠. 누가 좀 소개시켜줘 봐. 여기에 침대 있어. 침대 있어. 침대 좋다. 여기가 이제 또 침대가 있어요. 여기? 여기가 이제 뭐 이런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. 와 이거구나. 어. 예뻐라. 아하하하. 혜진 언니. 예스. 예스. 효진 선배님. 어디 어디 어디. 아유 이쁜 거 좋네. 여기도. 야채를 좀 씻어요 선배님. 아니 아니 아니. 싹자채. 얘만 씻자. 젓갈 살짝 담아 놓을까? 백숙용 이것도 선배님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. 야 게스트 안 움직이기 안 하니까. 연아. 어떻게 해요 제가. 붙잡을 수도 없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붙잡을 수도 없고. 그거 고추. 청양고추도 있어요. 근데 이게. 다른 고추? 오이 맛 고추. 풋고추. 정류가 좀 달라. 그렇다면. 움직이지 마시래잖아요. 저만 곤란하게 진짜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계속 움직이세요. 하하하하. 저만 곤란하다고요. 하하하하. 가겠습니다 선배님 제가. 왜 그러세요 저만 곤란하게. 내가 할게 되나. 줘줘. 쓰레기 여쭙. sentence встреч 에요. れた터 마인드 블랙박스의 임장이다. 페이지. 지나감도 될 것 같다. 하하하하. 춥지 마십시오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tighten. 치 rests consegue.